들어왔을 거야. 기자라 누라. 펠레스코아. 어떻게 하셨어요? 아까 지석진이가요. 이번에 펠레스코어가 정답이긴 하지만 교사연 씨가 말씀하신 대로 지석진 씨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무효입니다.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. 공격에도 적극 가담하는 수비수를 뜻하며 이탈리아어로는 자유인을 뜻하는 축구 영어로 무엇일까요? 영어랑 영어랑. 축구 영어예요? 유녀가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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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랑. 알아. 바로 이탈리아. 알아. 오후. 모로녀스코아. 자 뒤에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. 달려? 완전 이거 아닌데? 달려? 우와. 뒤에 지금 폭풍 왔어요 폭풍. 해봐야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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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야겠다. 자 문제 드릴게요. 공격에도 적극 가담하는 수비수를 뜻하며 이탈리아어로는 자유인을 뜻하는 축구 용어입니다. 이것은 무엇일까요? 영원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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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에버!, 포에버!, 포에버! 포에버! 았어요 아니 영어는 요즘 포에버가 있구나. 영어는 나면 너가 포에버가 있네. 포에버필드? 우리가 다 하는데 본장이 정답을 다 하는데.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. 본장이 전부 다 하잖아요. 야 공중아 뭐 이래. 유야 세우자 세우자. 세우자. 펠리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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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탈리아 레토랑이었지. 나도 레토랑이었잖아 펠리체. 이탈리아 어예요? 힌트 드릴게요. 풍명보. 그렇죠. 이대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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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점 획득하셨어요. 우리 다 알아. 온다라 이대로 다 알아. 위배로. 위배로. 6. 1. 축하. 혼자 나가면 테니스에서 스코어를 셀 때 득점 없음을 뜻하는 영단위를 부르는 영어는 무엇일까요? 수로는 영어는 무엇일까? 최루! 유유야! 유유야, 실례! 잊어드리겠습니다.